왜 승무? 대룡이네 자금방 얻어줬어? 애도 있는데 모텔로 쫓아낼 순 없잖아. 엄마가 이러니까 맨날 저러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받아주니까 저러는 거라고. 왜 이용만 당하고 살아? 말소리 낮춰. 벌써 몇 번째야? 수십 년을 왜 이용만 당해? 알고도 돈 대주고 모르고 돈 대주고. 엄마가 무슨 호구야? 소린 낮추라고. 엄마 그거 알아? 저런 진상들 엄마가 다 만드는 거야. 호구가 진상 만드는 거라고. 왜 그래? 미워도 내 피부치인데. 내 동생인데 그럼 어떡하냐? 노스카락 그냥 둬? 그럼 나는. 나는 피부치 아니야? 나는 엄맛살 아니야? 엄마도 엄마 혼자 본 거 아니잖아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12살 때부터 엄마랑 같이 번 돈이잖아. 아이씨. 여보 여보 나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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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모님. 싫어해. 아이씨. 아휴 아휴 제가 왜 저러냐 정말. 하... 하... 하...